전자식 비데 전자식 비데 전자식 비데 전자식 비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식 비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세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을 본 후에 비데를 통해서 세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좌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문을 따뜻한 물에 담금으로써 항문 과략근의 이완을 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이나 붓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목적으로 좌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항문 쪽으로 물을 쏘아주기 때문에 물이 세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항문 과략근이 수축을 하게 되어서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비데가 좌욕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압을 좀 낮춰서 아무래도 항문에 좀 덜 자극이 가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쾌변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문 안쪽으로까지 물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변을 잘 본 느낌처럼 비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항문이나 이제 직장까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항문이나 직장 기능이 좀 일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비데 중에서도 이제 좌욕 기능이 있는 비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좌욕을 하는 것과 좌욕 기능이 있는 비데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좌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또 연구가 발표가 돼서 비데 중에서도 좌욕 기능이 있는 비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좌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